우리 동네 언덕에 문 닫은 유원지지. 거기 사는 마술사라. 아, 나도 들었어. 그 마술사 완전 미친 사람이라며. 당신 마술을 믿습니까? 너는 진짜 마술사가 있다고 생각해? 매년? 네가 어렸을 때는 믿었었잖아. 지금은 어리지 않으니까요. 엄마, 엄마, 엄마! 아저씨가 보태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엉망진창이라고요. 도와줄게,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서 진짜 마술사를 보내준 거라고 믿어도 될까? 미소를 골라 연습해봐. 미소를 골라 연습해봐. 미소를 골라 연습해봐. 반갑지 않게 지금 네 모습이.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지금입니다. 아멘